떡잎부터 남달랐다. 이야,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무려 7명이였네. 연습생이네. 전설은 SM 연습생의 전설입니다. 우리 레드벨벳의 가창역합. 강슬기! 슬기성이 강슬기였어요. 중학교 때 별명이 뭐였어요? 저요? 연습생 찌질이? 연습생 찌질이? 진짜? 연지였어?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연습생처럼 안 하고 다니니까.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서. 맞아, 정확해요. 연습생 같지는 않은데 정말 예쁜 단아한 여학생 같아요. 봅시다. 안돼! 안돼! 너무 예쁘죠? 귀여워. 지금 되게 마음에 든 것 같은데. 생각보다 좋은 사진 골랐는데. 무릎으로 포시는데 산테 이러면서 안 만지세요. 저게 그래도 많이 퍼져서 그냥 단련됐어요.